10월 13일 수요일 새벽 3시 현재 96w 열대요란이 미예군압동태풍경보센터 홈페이지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96w 열대요란은 동경 146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현재 광남남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예군압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열대성저기압으로 24시간 이내에 발달 가능성을 낮게 보는 LO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후에 열대성저기압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있으면 중간 등급인 미디엄으로 표시하고 24시간 이내에 열대성저기압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빨간색 서클에 높은 표시 하이 표시를 합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의 일기도에도 96w 열대요란이 표시되어 있으며 중심기압 천사엑토파스칼로 표시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해양대기청을 포함한 글로벌 기상청들은 96w의 태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96w가 태풍으로 승격이 된다면 20호 태풍만로가 되며 20호 태풍만로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보석의 한 종류인 만호석을 뜻하며 중국 광동어식 영문표기인 말로호를 한국식으로 말로라고 읽고 있습니다. 18호 태풍곰파스는 계속 서진을 하고 있으며 13일 수요일 밤 9시가 되면 중국 하이난섬 남쪽을 통과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8호 태풍곰파스가 베트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14일 밤에는 그 세력을 빠르게 읽고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9호 태풍남태우는 현재 북위 20.1도 동경 151.9도 중심기압은 998hPa로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시속 72km입니다. 19호 태풍남태우는 태풍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정많은 무리들은 모조리 태풍 중심의 북동쪽에 쏠려있고 그마저도 활발한 상태가 아닙니다. 태풍의 중심부를 제대로 감싸는 구름대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세력을 유지하다가 15일 금요일에서 16일 토요일이면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3일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한국과 일본을 현재 강하게 누르고 있는 대륙 고기압인 시베리아 고기압이 언제 사라질지의 여부입니다. 이 시베리아 고기압을 뚫고서 태풍이 북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고기압도 계속 한반도와 일본 상공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10호 태풍 남태훈이 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도쿄로 뻗어나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20호 태풍 만료가 시베리아 고기압이 물러난 이후에 일본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해수온도입니다. 해수온도가 26도는 최소한 넘어져야 하는데 현재 창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수온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20호 태풍 만료가 일본 도쿄로 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태풍인 상태로 도쿄까지 갈지의 여부인데 해수온도가 낮아서 저기압 상태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압 상태로 변질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엄청난 폭우를 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풍이 저기압으로 변질되어도 태풍은 아니기에 바람은 약하지만 엄청난 폭우를 동방한 저기압이기에 일본의 큰 기피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광범위한 토양 액상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그 정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토양 액상화 현상은 지난 여름의 장마와 14호 태풍 찬투 그리고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에 피해를 준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약 20호 태풍 만료가 일본 도쿄를 강타하거나 아니면 저기압으로 변질된 후에 일본 도쿄를 강타한다고 하더라도 저기압이 일본의 도쿄 허리를 관통한다면 부서지지도 않은 건물 전체가 기울어 가라앉고 집안 침하로 상하수도와 가스 배관이 파괴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토양 액상화는 강진 이후에 뒤따르는 현상으로 특히 새로운 퇴적층에서 흙과 모래, 자갈 따위가 힘을 잃고 맥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구조물이 이동하거나 가라앉아 이미 지진으로 일어난 구조적 손상을 크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2020년 3,4분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과거와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지진들이 2021년 10월 13일 현재 이러한 토양 액상화 현상을 만들고 있으며 20호 태풍 만료가 일본 도쿄를 강타하던 저기압으로 변질된 후에 강타를 하던지 일본에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7일 일본을 강타한 도쿄 수도지카지진으로 인하여 핵과 모래, 자갈 따위가 힘을 잃고 맥없이 흘러내리는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 보이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도쿄 시내의 구조물이 이동하거나 가라앉아 이미 지진으로 일어난 구조적 손상을 크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가을 태풍과의 최후의 전쟁이 일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